끝까지 시청자렌지 pewpeeka 네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큐멘터리 방송같은 공익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덕분에 알고 있었어요 네 네! 들어본적 있어요 네 네 들어본적 있어요 아 네 들어본적 있어요 아니요? 아니요 아니요 본 적 있어요 회사에서 노동자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 저는 지역의 단체에서 오랫동안 회원 활동하면서 거기 드시는 분들 중에 네팔 분들 10년 전에 한 분 딱 뵀던 것 같아요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은 티비에서 봤었죠? 아니요 아직 없으세요 카로 시작합니다 카타르? 아니요 뒤에가 음식입니다 카트만두 네 맞아요 음식 잘은 모르겠어요 음식 이름이 들어가요 카로 시작하고 네 글자고 카? 오케이 오케이 카트만두 카트만두가 네팔 수도예요 카트만두 드디어 나왔어요 네팔 수도요? 아니요 모르겠어요 카트만두? 맞아요? 제가 수도 내용을 잘해요 거기에 약해서 카트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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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생이죠? 네 탄생이죠 부처님이 탄생한 곳 동굴? 나라로 하면 네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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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데다 원하는 데다 네팔 원하는 데다 인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도 네팔입니다 인도 석가모니 티베구나 인도 티베 원래는 네팔이에요 아 그래요? 아니요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? 네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알았는데 아 알았는데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그 이름 그 지역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팔 인도인 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팔이에요 네 네 산 안나푸나 에네레스트 아 네 그럼요 왜요? 저 여행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네팔은 근데 사람들은 여행 가는 걸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가서 네 네 네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조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?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약간 그 흔하게 여행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여행지를 좋아해서 아 네 저는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어 아무래도 큰일이 좀 있었잖아요 자원봉사로 한 번쯤은 그쪽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네 브라질 사마 브라질 사마 아 하하하하 지라스머걸 디러스 머거 머거? 프리앙카 가르키 프리앙카 가르키 오 잘하네 브라지 사멀 인가? 디러스 머거 프리앙카 가르키 사무라기사 디퍼 그라드 기리 디퍼 그라드 디비 디퍼 그라드 기리 오케이 어멀게시 아 디러스 머걸 프리앙카 가르키 아 디버크 라즈 기리 디러스 머걸 맞아요? 라제 사마르 사무라기사하 콤몰기시 프리앙카 가르키 디퍼 그라드 기리 디러스 머걸 라제 사마르 사무라기사하 프리앙카 가르키 프리앙카 가르키 여유 ativas 아 아 네 Victorian 감사합니다.